자 여러분들이 승리를 기원하는 부의영어 김지영이고 고생 많이 하셨고 시험 보시느라 지금이 총평시간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목요일날에 평가원 시험이 치러지고 그리고 그 당일날 저녁에 제가 시험지 바로 푼 그대로 아이들에게 정규 수업이 있어서 해설 강의를 했고 그 다음날 금요일 아침에 또 다시 한번 정규 수업이 있다는 진점이 있어서 해설 강의를 또 했고 점심에 또 특강으로 다른 곳에서 해설 강의가 있어서 해설 강의 했고 저녁에 정규 수업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지금이야 아침부터 또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또 전체 전문항에 대한 해설 강의를 다 찍어봤어 그랬더니 그랬더니 나오는 총평인 거야 이거는 그랬더니 그러니까 풀고 나서의 느낌을 전달해 줄 수는 있긴 있는데 저는 계속 해설 강의를 하다 보니까 더 느껴지는 게 있거든 평가원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했구나라는 거 자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참고하실 부분이 하나 뭐가 있냐면 제 그 선생님 새소식이라는 게시판에 제가 문항별로 이랬다라고 하는 문제 풀자마자의 느낌을 써놓은 게 있어 그건 풀자마자의 느낌이야 자 지금은 해설 강의를 다 해보고 아 이랬구나 라는 거의 느낌이야 자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일단 뭐 18번에서 20번까지 여기는 쉬웠다 여기는 쉬웠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지는 않아 얘들아 전반적으로 어땠어요 뭐 작년 수능보다 어땠어요 그건 너무나 사람들마다 케이스가 달라 그리고 설령 너의 점수가 잘 나왔다 라고 해도 그 안에 많은 변수가 있어 지문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데 선지가 쉬웠거나 지문은 쉬웠는데 선지가 어렵구나 이게 되게 많은 변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얘기하는 건 일단 좀 지향하고 문항별로 그냥 얘기를 할게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얘는 이랬어 근데 추가로 20번은 제가 이제 중간에 좀 강조하는 부분은 그 어떤 분들의 해설 강의도 좋으니까 꼭 그 문제는 해설 강의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 20번은 여러분들 사실 서두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고 봐 근데 요 서두는 너가 해결을 해야 되거든 전반적으로 쉬웠는데 20번의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 요 정도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 그 정도는 되게 만들자 자 그 다음에 21번 뭐지 얘들아 밑줄의 함축적 의미 밑줄의 의미죠 아 요거는 제가 좀 할 말이 있는 게 얘는 저는요 지문 자체에 해석이지 해석 해석은 솔직히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봐 그냥 뭐 뭐라고 얘기할까 중간 중간 아니다 이건 중간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잖아 조금 난이도는 있다고 봐 다만 우리의 이 인간적인 언어적 감각 때문에 대충 무슨 소리 하는지는 알겠어 하지만 하지만 이 문제도 전 여러분들이 뭐 했으면 좋겠냐면 그냥 이렇게 했더니 풀리던데요 그거 말고 평가원 문제잖아 얘들아 평가원 문제니까 이거 출제 어떻게 했는지 제대로 된 평가원의 출제의 원리를 일단은 한번 아셨으면 좋겠어 그 말인지 쓴 어떤 분들이든 뭐 해설강의 한번 좀 보라고 어떻게 출제했는지 얘는 아무튼 그래요 다만 선지가 조금 좀 쉽지 않았나 라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 22에서 24까지 소위 우리가 대입 파악이라고 얘기하는 주제 제목 요지요 얘는 전반적으로 얘는 그냥 평이 했습니다 다만 얘 이거 있잖아 경고 맞췄던 틀렸던 이건 너가 어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대비해 하셔야 될 것 같아 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많은 영어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저뿐만 아니고 왜냐면 주제 제목 요지가 이렇게 이번엔 그리 나쁘지 않게 나왔어 그냥 풀 수 있게 나왔는데 조금만 더 꼬았으면 어려울 뻔 했어서 그래 그럼 과연 어려웠을 때 즉 내가 얘기하는 건 이거야 얘들아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건 대부분 여러분들 해석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칠라고 하잖아 해석이 잘 안 될 때는 나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좀 강의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 얘는 그리고 꼭 얘는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선지를 출제하는지에 대해서 선지 출제의 패턴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리하면 얜 그리 어렵진 않았는데 맞췄어도 다시 한번 어떻게 출제를 했는지 글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소재와 소재 사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맺었는지 꼭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이건 좀 공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됐죠? 총평경 앞으로 해야 될 것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분들 나머지야 도표나 일치 부를치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근데 있잖아 25번 있지 도표 이거 아 제 생각에는 이거 해석력이 약간 떨어지거나 너무 대충 눈으로 푸시는 분들 대충충이 아니잖아 눈 이러면 안 되는 교훈이 좀 있어 이미 푸셨는 거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어? 요것도 4.3%고 어 이것도 4.3%고 합치니까 8.6% 8.6% 맞는데 이런 게 있거든 아 이거는 의도적이라고 봐 약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럼 29번 업법 업법은 얘들아 도전해 앞으로도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중에 나는 업법은 뭐 그분께 맡기지 뭐 나의 욕에 맡기자 뭐 이런 분들은 좀 공부해도 될 것 같아 업법은 그만인즉슨 업법은 이건 그냥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쉽다 이거는 업법은 너무 쉬웠어요 그 다음에 묶음으로 좀 얘기를 할게 30번의 어휘부터 출발해서 31의 34까지는 어 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쓸까 구체적으로 쓰자 오늘 초평이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31과 32 요건 EBS의 연계에 체감이 굉장히 높을 만했어요 특히나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동에서 굉장히 뭐 메인 문제들 또 어떤 강조할 만한 문제들이 그냥 그대로 다 나와서 굉장히 체감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 다만 다만 어 30번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쉽다 연계건 아닌건 풀 수 있는 문제여야 되고 끝에 지가 있죠 이 두 놈은 이 두 놈은 연계였어도 줄거리만 알고 있잖아 알면 이건 광탈했을 거야 그래서 진짜 총평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EBS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발 부탁인데 지문을 이렇게 다 아 이거 이런 내용 그거 미안하지만 오히려 그게 독이 돼 이거 이 느낌 뭔지 아실걸 기억을 통해서 갈라다 보니까 오히려 독이 되는 케이스 그럼 그렇다고 EBS를 공부하지 말까요? 아니 EBS는 해야지 읽기가 편해지는데 다만 공부하는 방법을 좀 잘 잡아 EBS 공부는 갑자기 뭐 EBS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EBS 어쨌든 공부를 봐 지문이 그냥 이렇구나 라는 이런 공부를 하면 안되고 확실한 포인트가 적어도 한두 개는 있어야 돼 아 난 이 문장 하나만 제대로 잡으면 현장에서 조금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애매한 것들이 있어도 아 계속 같은 원칙으로 쭉쭉쭉쭉쭉 하고 끌어낼 수 있겠다 그게 중요해 그래서 EBS의 연계 공부를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EBS는 그래서 제발 주요 문장 한두 개는 있었으면 좋겠어 다시 EBS 연계는 지문을 뚫을 수 있는 뚫는 주요 문장은 좀 가지고 다녀 그거 연습하는 게 나아 지문을 다 암기하거나 다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친숙하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거에 이거에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너네 38번 문제 리더 지문 리더는 힘들다 지문 그 지문은 아마 예상컨대 공부 EBS 공부하신 분들은 어 리더 어 알아 근데 답이 안 풀리지 중요한 건 방식이 중요한 거야 방식이 EBS 연계 지문이라고 해도 제 예상에는 그런 지문들이 오답력 1님이 먹을 것 같아요 잘하시라고 그다음 34와 아니 33과 34 이게 원래는 원래는 킬러 구간 그 말인지 쓴 뭐 지금은 아 도전 가능 이거 도전해 언제까지 빈칸을 뛰게 할 거야 얘들아 언제까지 빈칸 뛰게 할 거야 아무튼 언제까지 빈칸 점핑 뜰래 의뢰 점핑을 뛰고 뒤에 거를 풀었는데 뒤에 거 순서 삽입이 더 어려워서 시간은 더 걸리고 고개 들었더니 시계 얼마 안 남고 이렇게 또 갔는데 이런 분들 있지 여러분들 시험지에 연필로 열심히 푼 흔적이 있는 문제가 있고 고개를 들고 시험 어 얼마 안 남았다 해가지고 빈칸 후반부 갔다가 초반부 갔다가 그냥 OMR 카드에 그 컴쌈 그걸로 대충 이렇게 하시면 그거 있지 그거 그 느낌 뭔지 알지 막판에 후려 갈기는 거 아 이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빈칸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전반적으로 최근에 빈칸들이 조금씩 난이도가 내려가서 풀만해요 도전 도전 근데 요만큼은 다 뭐가 중요했다 어떤 소재와 어떤 소재 사이에서의 소재의 관계 파악이 중요했다 소재의 관계 파악이 중요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여전히 중요하게 뜬 것 같고 뭐 35번 아 이건 쉽다 쉽다 이건 뭐 연계도 됐고 쉽다 자 메인 파트 어디야 이제 36 37 38 39 순서 잡입 참 다행인 건 36은 이건 오케이 괜찮았다 쉽다 문제는 뭐다 요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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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분은 출제의 원리를 모르시면 이거는 약간 틀리지 않았을까 비를 1등 잡아놓고 틀리시거나 이런 거 비가 먼저 오겠구나 그런 너의 어떤 느낌적인 느낌 아 이거 즉 얘는 느낌 금지 원칙이 중요하다니까 얘들아 60만 명이 동시에 보는 시험에서 어떤 느낌으로 문제 출제하는 게 세상에 어딨어요 원칙이 있어야 정답으로 내지 하지만 얘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었다 대망의 요기 이건 빨간색 역시 대세는 문장 삽입과 순서 배열 이거다 순서 삽입이다 이거를 전형적으로 보여주죠 이건 어려웠습니다 그냥 어려웠어요 어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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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2조차도 아까 슬쩍 얘기했지만 EBS 연계 별 의미 없었던 것 같고요 B형계조차도 그냥 다 어디든 들어가도 되는 것 같고요 역시나 이건 최근에 평가원이 이건 의도한 게 맞을 것 같다 즉 난이도 올리는 것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반드시 어떤 분들의 해설 강의를 꼭 참고하시길 바라요 제발 그래서 저렇게 푸는구나 이것도 중요한데 저렇게 지문의 시스템을 만드는구나 이런 걸 아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야 네가 그걸 믿고 그렇게 문제를 풀 거니까 40은요 요양문은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쉽다 어렵다를 전반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 지문 자체는 저희가 어려웠다고 봐요 단 정답 내기는 너무 쉬웠어요 정답이 초반에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정답 초반 쉬움 또 41,2번 얘도요 똑같아요 지문 자체 이건 전 굉장히 어려웠다고 보거든요 지문 자체가 이게 이거 기억나냐 물과 땅 사이에 원래 연관성이 있었는데 분리시켰다 뭐 이런 질문 근데 위에 절반은 괜찮은데 예멘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얘기 페루 얘기 다음에 예멘부터 뭐 법체계 이슬람 오오오오 이래 근데 다행인 건 뭐냐 역시나 정답 내기는 쉬웠다 43에서 45는 그냥 쉬움 자 이게 제가 문항별 어떻게 보면 뭐 총평 평가라고 하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왜 전반적으로 이랬었다가 아니고 얜 얜 얜 이랬어 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가 사실 더 중요해 얘들아 6월 평가원을 받잖아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한 거야 이제 뭐가 중요한 거야 다음 시험에 열심히 하길 이게 중요하니 아니 내가 너네라면 내가 너네라면 깨끗한 시험지 다시 뽑아 그래서 꼭 뭐해 일단 문풀 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하는 거잖아 문풀 하지 말고 문장 단위로 해석 전체의 점검 다시 다 할 것 같아 그래서 뭘 해야 돼? 애매하게 해석이 안 되거나 전혀 모르겠구나 다 표시해 빨리 제가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표시해 일단 다 표시해 그리고 뭐 해야 되겠어? 과연 네가 애매하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진짜 애매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해결해야 됐던 건지 전혀 몰랐던 문장은 아 진짜 몰라도 되는 문장인지 아니면 해야 되는 건지 를 걸러내 걸러내 뭐로 걸러내? 좋은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 로 요걸 걸러내라고 해야 될 것과 버려도 되는 부분들을 걸러내시라고 어떻게? 이 작업은 한 문제의 단위로 했으면 좋겠어 한 문제의 단위로 또 깨끗한 시험지 또 그냥 쭉 푼 다음에 그러지 마시고 한 문제의 단위로가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한 문제의 단위로 한 문제의 단위로 뭐가 중요하기 때문이냐면 지금은 이제는 why 이거는 컬럼에도 쓴 것 같은데 아 난 왜 이랬지? 아 이번 시험 왜 이랬지? 왜 이랬지? 아 듣기가 왜 갑자기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듣기 풀 때 어 당황해서 어 왜 그랬어? 아 왜 순서별 아 나 왜 그랬지? 그건 시험 당일날과 다음날까지 하고 그냥 마음으로 버려야지 그게 너의 점수를 해결해 주지 않잖아 왜? 이게 뭔 상관인데 그냥 감정이지 뭐로 바꿔야 되지? Which one? 어디가 안 됐지? 어디가 안 됐지? 바꾸라고 선생님 저는요 이러면 안 돼 얘들아 제가요 아 이 지문은요 대충 위에는 됐는데 아 왠지 모르게 그냥 이거 골라서 틀렸어요 자 봐 이 지문은요 왠지 모르게 알겠는데 골라서 틀렸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런 질문은 선생님들이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들고 좀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질문은 뭐냐면 선생님 제가요 이 문제에서 여기는 됐어요 여기가 애매했고요 여기가 안 됐어요 이거 뭐예요?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들은 기쁘게 그거 해결해 줘 또는 이건 몰라도 돼 라고 버려 줘 그게 뭐야? Which one? 어디가 안 됐는지를 아세요? 그걸 다 답안해서 해설 강의에서 비교해서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가져가서 어떻게 하면 될까? 최종적으로 너의 책임 노트 에 누적해 쓰시건 아니면 저라면 속편하게 필기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잘라가지고 그냥 그대로 붙이겠어 몸매까지 같이 있게끔 쓰는 거 귀찮아서 못할 거예요 너 이거 해야 돼 어떻게? 저는 항상 이 문제를 틀렸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틀렸어요 그거는 why야 왜 그럴까? 왜 그럴까를 물어보는 거야 왜 그럴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? 너가 알지 근데 너도 모르지 그러니 뭐 하는 거야? 네가 알기 위해서 어디가 안 되는지를 일단 다 표시해봐 지금 너네들의 시험지를 딱 봤을 때 맞춤 문제 아무거나 펴봐야 돼 맞춤 문제 너 그 맞춤 문제 다 알았니? 아니면 애매한 구간이 있었니? 어디가 애매했니? 모르지 왜 몰라? 아무 표시도 안 돼 있잖아 너 아마 그렇지 않을까 틀린 문제 아무 문제나 한번 표시해 이렇게 막 펴봐 야 너 이 문제 틀렸네 그 문제 틀렸어 근데 넌 어디가 이해 안 된 거였어? 모르지 그냥 푼 흔적만 있지 어디가 안 되는지 끌어내시라고 그게 점수 올리는 거야 이게 누적돼서 여러분들의 6월이 아닌 9월 9월이 아닌 모의평가 아닌 수능에서도 이 누적의 힘이 점수를 올릴 거라고 저는 확신하니 그걸 지금부터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기원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이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자